나는 근데 이성으로 느끼는 게 지금 영호밖에 없어. 아... 찌르네요.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몇 시에 잤어요? 나 일찍 잤어요. 어제? 일찍 잤다고 안 했었나? 다 했었지? 응. 바로 잤지. 들이키지도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어? 들이키지도 않았잖아, 그랬어. 들이 붙지도 않았지, 그냥. 그러니까 들이 붙지도 않았지. 위험하니까. 일단은 진실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진실된 얘기? 아니, 왜냐면 자꾸 속상하다 하니까. 아니, 그럼 속상하지. 그러니까 인터뷰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한 때, 예를 들면. 그냥 호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근데 1순위, 2순위는 없다. 근데 PD님이 그래도 골라둘래. 나 못 고른다. 나 그런 게 없다고 이제. 그래도 골라라 하면 순자랑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일단 무조건 옥수이랑 한번 갔다 와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은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순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씁쓸하고 막 이런 속상한 거를 듣고 왔을 때. 이제 나는 오늘은 무조건 이제 잔다. 그냥. 왜냐면 이제 속상해. 속상한데. 내가 거기서 이제 뭐 옥수는 절대 나는 이제 안 만나지. 마음이 계속 걸려서. 순자가 마음에 걸렸나 보다. 영어는 지금 순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거는 순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래 있었는데 갑자기 1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래. 그럼 뭐 의와면 뭐 가라니까 가야 되는데. 갔는데 일단 옥수는 옆에 딱 갔잖아. 이 멘트를 하고 싶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내가 멘트를 안 했어. 그런 건 못 느꼈어. 아니야. 왜 멘트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했어. 만약에 옥수는한테 관심이 많았으면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도 했을 텐데. 그게 내가 똑같이 했어. 내가 옥수는 막 칠팔십이었다. 그러면 내 모습이 이거고 있었고. 그러니까 옥수는 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때 내 심정은 이제 그 멘트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근데 뭐 나. 영어는 뭐 나 이픽이라는데 뭐. 더 막 더 부담 주기 싫고. 그래서 이제 가서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그 타이밍이 또 안 되고. 또 저녁 또 늦었고 또 이제 술도 안 먹고 잔다 했으니까 뭐. 그래도 갔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잘해. 그러니까요. 나는 근데 이성으로 느끼는 게 지금 영어밖에 없어. 아 찌그네요.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얘기 좀 해봐 뭐 뭔데. 어떤 거. 그 스타일. 그 방력 있는 거 좋아해. 내가? 어 방력 있어. 그냥. 남성미가 느껴져.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래요? 어. 오빠 방력 있다. 진짜? 그게 좋은 거잖아. 아 그럼. 에이. 이런 거지 이제. 남성미가 느껴져. 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그 방력 있는 거 좋아해. 내가? 어 방력 있어. 그냥. 남성미가 느껴져. 방력이 없는데 억양과 멘트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아니.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 방력 있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느끼는 방력이 있어. 그 남자한테서 풍橙이 되는 그런 게 있어. 이야 이거 이러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종이하고 또 다른 약간 아우 또 칭찬 폭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얘기를 또 해보니까 되게 근데 포항이랑 틀리긴 하네 막 포항 사람은 말도 빠르고 우리는 이제 빠르고 억양도 세고 이러니까 근데 뭔가 좀 차분하고 차분해? 그럼 내가 죽고 들어가겠지 뭐 뭘 들어가? 여기서는 우아악 할 때 나는 네 하고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성향 같은데 약간 차분하고 조용 아니 근데 톤이 진짜 차분하네 그래서 별로야? 매력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거지 나 갑자기 기분이 확 저어졌어 아 이순이는 아니구나 없구나 순이가 없구나 나 없어 순자 씨는 이순이는 아니에요 분명 똑같은 거지 근데 지금도 솔직히 나는 나가라 하면 일단 옥수이랑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밖에는 한 번 갔다 와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얘기는 한 번 있었던 거 알겠어 그건 염두에 두고 있어 근데 순자 씨는 또 알겠대 근데 그거를 알더라도 속상하긴 하겠다 내가 타도 내가 알아서 잘 풀게 소를 말고 이렇게 한 바퀴 둘든 딴 거라든 갈까? 근데 어차피 순자 씨는 그래도 듣고 싶었던 답은 나온 거 같아 내가 옥수니보다 못하진 않구나 이순이가 아니고 그냥 순이가 없는 거구나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해줄 줄 몰랐네 내가? 어 나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갈 줄 알았어 아 그런 성량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네 나 이제 알았지 두루뭉실은 없고 더 좋네? 아 끝났네 가세요 네 얼굴도 안 보고 우리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가세요 un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